안녕하세요 전납환자입니다. 저희 보문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만 한 보문은 바로 자 프린세스 꿈융극의 프린세스 인형들을 만나뵙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매직 신데렐라도 있고요. 여기는 스파클 라푼저도 있고 프린세스도 있습니다. 여기는 조그만 물에 뜨는 프린세스도 있고요. 여기는 예쁜 프린세스도 많이 있네요. 저는 에리얼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자 공주 옷도 있고 어 신데렐라도 있고 백성공주도 있고 그렇네요. 미니돌 여기는 겨울왕국 플레이 미니돌 세트도 있네요. 여기는 프린세스 미니돌 세트 밑에는 디즈니 움직옷 가라이피기가 있습니다. 꿈에 크게 프린세스 온라프도 있고 여기 여러가지 있네요. 호박마쳐도 있고 우와 자 밑에는 겨울왕국 플래시 안나도 있고 여러가지 클래식이 있습니다. 율란도 있고요. 포커헌터스도 있고 티어라도 있어요. 우와 자스민도 있네 오 그래요? 또 던져도 볼까요? 자 이쪽에도 있어요. 꿈은 크게 프린세스 자 어떤 꿈을 꿀까요? 겨울왕국 엑서테리 세트 또 있고요. 여기는 오로라 공주도 있고요. 엘사 소피아 소피아 인형도 있습니다. 싱글돌 시리즈도 있고 유니돌 시리즈도 있어요. 너무 귀엽네요. 자 여기는 여기는 라푼제도 있고 소피아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는 올라프도 있고 가방 세트도 있습니다. 엑서 소피아 엑서테리도 있고 벌룬 피퍼키리어 우와 너무 귀엽다. 드레스룸도 있고요. 피규어 세트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머나 산책같이 소피아와 품질세트 티컵 여러가지가 있네요. 여기는 미니돌이도 있고요. 자 이것은 바로 롯데마트 여기 있습니다. 프린세스 골드라벨 산책세트로 있네요. 자 이것은 바로 롯데마트 수원 건선저입니다. 필요한 신분 오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빠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